2분짜리 도전 먹방 2분짜리 도전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. 피자랑 유 500ml를 2분 안에 다 드시고 하시면 할 수 100만원 2분이면 컵라면도 안 익을 시간인데 시작! 안녕하세요. 수다입니다. 오늘은 펀비워킹 양재 시민의 숲 역점에 2분짜리 도전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. 역대 최단시간 도전 먹방인데요. 메뉴는 바로 피자입니다. 2분이면 컵라면도 안 익을 시간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바로 들어가 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도전할 메뉴가 바로 준비가 되었는데요. 메뉴는 신메뉴인 리코타 치즈 페스트리 피자라고 해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차를 가져와서 이렇게 맥주 대신 샤이다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룰 한번 여쭤보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이 코타 치즈 페스트리 피자랑 음료 500ml를 2분 안에 다 드시고 휘파람까지 드시면 휘파람이요? 도전 성공이시고 성공하시면 할 수 100만원 실패하시면 메뉴값 지불해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일단 음료를 먼저 좀 따라 넣고 제가 누를까요? 아 떨려 시작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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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역시 이분은 정말 무리인 것 같아요 정말 택도 없네요 일단 조금 남았으니까 일단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가 지나간지도 모르겠다 1분만 더 있었으면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평소에 비워킹에서 승부랑 술 한잔 자주 하는데 지금 이 메뉴는 신메뉴라서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오늘 도전 먹방 하느라 맛을 느낄 쉐도우 없이 먹어가지고 동네 가서 조만간에 여유롭게 맛을 느끼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